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의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만약 해피엔딩으로 작품이 끝났다면 어떤 인물이 되어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댓글들 중에 종타쿠님은 귀살대 주중에 누가 되고 싶나요? 귀살대원이 되면 어떤 혈기랑 싸우고 싶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혈기가 존재하는 이상 귀살대원이 되고 싶진 않고요 어떤 호흡을 쓰고 싶냐는 질문에는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네요 일단 전 집돌이라서 혈기 잡으러 밖에 나가는 건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 평화롭게 집에서 놀고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멸의 칼날의 모든 인물들이 해피엔딩의 삶을 살았다면 그건 충분히 상상해볼만 하겠죠? 작중 시점에서 혈기와 싸울 일이 사라지고 딱 인물들만 남았을 때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인물로 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어떤 인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은지 생각해보세요 일단 작중 시점부터니까 탄지로 같은 경우는 혈기의 가족을 잃지 않았다면 그냥 그 산속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면서 숯을 팔고 다녔겠죠? 아주 행복한 가정이긴 하지만 탄지로의 삶이 확 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숯쟁이의 삶 사실상 탄지로가 가장이거든요 수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실려있는 삶이죠 그렇게 풍족한 삶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도시에는 이미 열차가 다닐 정도로 근대화가 되었는데 탄지로는 산속에서 나무하고 숯을 내다 파는 빼나 고전적인 생활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를 받아들인 것도 아주 느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레즈코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을 해봤자 인근 마을에 있는 평범한 또래의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그 아이에게 히노카미 카우라를 전수해주며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바꿔 귀살대에 들어간 이후의 해피엔딩이라면 탄지로의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카나오가 있죠 귀엽고 차분한 카나오와 부부가 되어 사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거기에 탄지로는 인맥도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살 것이기에 재물복은 많이 없더라도 인복은 아주 엄청나게 많아 보여서 좋아 보입니다 레즈코 같은 경우는 귀살대에 들어간 이후 해피엔딩이면 제니츠랑 결혼을 하는 쪽으로 흘러갈텐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레즈코가 더 아깝습니다 제니츠도 충분히 매력이 있긴 하지만 뭐랄까 이 세계관에 그렇게 멋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굳이 울보와 결혼하는 건 좀 아까워요 그만큼 레즈코가 압도적으로 귀엽잖아요 그래서 레즈코가 되고 싶진 않네요 제니츠 같은 경우는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어도 주변에서 별 뭐라 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레즈코 때랑은 반대로 제니츠 입장에선 레즈코랑 결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강점을 가졌지만 이왕 누군가가 될 수 있다면 전 좀 더 멋진 캐릭이 되고 싶달까요? 이노스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미모와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으며 다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음식도 막 뺏어 먹고 그래도 다들 이해해주는 느낌이 많죠 또한 아오이와 잘 돼가는 결말로 흘러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카나오 같은 경우는 나비 자택에서 가족과도 같은 신호부나 아오이와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돈 벌어오는 능력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람 자체는 정말 좋은 탄지로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거울 보면 졸귀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자아도취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게냐 같은 경우는 음... 꽤나 거친 인상과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앞에서는 완전 쑥맥이라 사실상 몇 년이 흘러도 모태솔로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인 사네미와 꽁냥거릴 수도 없고요 게냐는 되고 싶지 않네요 그 다음 염주 랭고쿡 효주로입니다 효주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적당하고 귀살대 주 중에 가장 부잣집으로 볼 수 있는 흔히 말해 명문가의 자제죠 성격도 완전 좋아서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아빠와 사이가 좀 서먹하긴 하지만 다른 주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안 계시죠 아 이게 패드립 친 건 아니고 작중 시점이면 대부분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효주로가 비록 작중에선 썸타는 여자 캐릭은 없지만 효주로 정도면 신주로가 그랬듯이 엄청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주 토미오카 기우입니다 기우 같은 경우는 존잘 냉미남이라는 큰 장점이 있고 아웃사이더라서 많은 사람들과 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기우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걸 느낀 타입이 아니죠 그리고 신호부와 잘 이어져서 결혼만 한다면 사실상 기우도 우승후보 중 한 명이죠 신호부면 의학지식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귀살대 일이 끝났을 때 가장 능력있는 사람일 겁니다 평생 신호부랑만 꽁냥꽁냥 티격태격 살아가는 아웃사이더라고 해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를 먹었을 때 가장 미모 포텐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인물이죠 거기에 천재 타입이기에 이런 사람은 어떤 걸 하더라도 결국 성공하거든요 비록 작중에서 이어진 여자 캐릭은 없지만 완전 꽃미남으로 자라고 능력도 넘쳐날 무이치로라면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걸어볼 만합니다 그 다음은 풍주 사네미입니다 사네미 같은 경우는 카나이가 있는 시점이라면 카나이와 잘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꽤나 선택할 만한 요소가 있는 느낌이지만 카나이가 없는 시점인 작중 시점이라면 선뜩 선택할 만한 큰 장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까칠해져 버린 성격과 온몸에 생긴 상처는 다른 인물들이 가진 장점에 비하면 전혀 장점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나마 있는 게 개냐인데 개냐랑도 꽤나 서먹해진 상태에서 곧바로 친하게 지내진 못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사주 오바나이입니다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진짜 눈 색깔 오드아이인 것은 미친 듯한 간지죠 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뜻 오바나이를 고를 수가 없는 게 입이 찢어진 상처가 있습니다 아 참 눈은 초특급 간지인데 입이 좋거면 뭐 지금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상황이면 오바나이가 가장 돋보이는 미모겠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좀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바나이는 또 미츠리랑 이어질 수 있죠 미츠리의 식비를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엄청 빡세긴 하겠지만 미츠리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삶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충주 신호부입니다 신호부 같은 경우는 귀살대가 해체되면 가장 능력있는 사람이죠 이미 18살의 나이로 엄청난 약학지식과 의학지식이 있으니만큼 병원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주중의 전투력은 가장 약하지만 가장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혈귀가 없는 세상에선 신호부가 짱이죠 거기에 존잘의 아싸인 기우를 연인으로 만난다?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형 중에 존잘이거나 존예인데 아싸인 사람 엄청 선호하죠 보통 외모가 뛰어나면 주변의 이성들이 가만 놔두질 않을 거고 애인된 입장에선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경쟁자로 보이거든 그런데 기우같은 아싸라면 어차피 밖에는 하도 다른 이성과 꼬일 확률이 극히 적다 보니까 마음 조리는 일도 적겠죠 특히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게 좋지 무조건 나보다 내 배우자가 능력이 뛰어난 걸 바라는 건 자칫 수동적인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호부로 사는 것 우승 후보입니다 그 다음은 연주 미칠이입니다 미칠이 같은 경우도 꽤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먹고 싶은 거 엄청나게 먹어도 살이 크게 안 찌죠 다른 사람들보다 근육량 자체가 많아서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거기에 성격이 아주 사랑스럽고 고침성도 좋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타입입니다 비록 자신의 식비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지만 아 생각해보니까 미칠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먹방 유튜버가 되었으면 완전 대성공했겠는데요 예쁜 외모에 끊임없이 먹어버리는 식성 거기에 성격까지 활발하고 시대를 잘못했네 시대를 잘못했어 그리고 오바나이라는 자신만을 엄청나게 좋아해주는 이성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오바나이는 다른 여자는 완전 벽을 쌓고 지낼 만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거나 변심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는 미칠이의 삶 꽤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암주 교메이입니다 교메이 같은 경우는 사실 미안하지만 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작중에서는 정상인들과 똑같은 삶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키가 너무 커요 2미터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이어지는 여자 케이크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교메이로 사는 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음주우주의 텐겐 사실상 가장 많은 분들이 우승 후보로 뽑지 않을까 싶은 인물이죠 존잘의 모델급 키에 엄청난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귀살대 주중에서는 유일한 유부남입니다 무려 아내가 이미 3명이나 있죠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미인들이기에 엄청난 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3명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텐겐 같은 경우 자신의 권력이나 재력을 이용해 반강제적으로 여러 명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아내들이 스스로 원한 결혼이란 점도 엄청난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아내가 많다 보니 나중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시끄럽고 화려하게 살아야 하는 텐겐이기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명실상부 우승후보인 것은 변함없죠 그 다음은 무라타 무라타가 되면 쉽게 죽진 않고 오래오래 장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딱히 장수한다는 거 말고는 특출난 매력점이 없어 보입니다 인생 길고 가늘게 사는 것보다 짧고 굵게 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라타로 살아가는 건 제 타입이 아니네요 그 다음은 아오이 아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귀살대가 해체되면 간호사로 살겠죠? 아시다시피 간호사 일이 엄청 빡셉니다 거기에 좌충우돌 단순무식한 이노스케와 이어지게 되죠 이노스케를 배우자로 삼으면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얘가 어디 가서 사고는 치지 않을까 어디에 민폐 끼치고 있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아오이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카나에 카나에 같은 경우 도마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세계관 최고의 미인 중 한 명이기에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귀여운 여동생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미랑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네미를 좋아하는 팬분들은 카나에가 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그 다음 혈기로 넘어갈텐데 혈기들은 대부분 인간 시절에 범죄자거나 참혹한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나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물만 뽑겠습니다 우선 다키입니다 다키가 인간들에게 불태워지지 않았을 때로 간다면 엄청난 미모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오빠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직업이 유각에서 일하는 유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 적성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시고 안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은 도우마입니다 도우마 같은 경우는 혈기가 되기 전이라고 치며 사이비 교주죠 도우마 같은 경우는 존자래 키도 크고 사이비 교주라서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약간 관종들에게는 꽤나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끌리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 사기죄로 끌려갈지 모르는 삶이라 좀 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코코시보입니다 코코시보는 혈기가 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뼈에 있는 무사 집안이었고 완전 검술에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단련을 해야겠죠 그리고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해서 완전 별로인 삶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카자입니다 아카자가 만약 코유키가 독약으로 죽지 않았다면 그 시점으로 간다면 꽤나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유키 집안의 도장을 물려받게 되어 막 생활이 힘들 것도 없고 코유키라는 참한 아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소 평범하고 달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등장인물들이 많다보니 모두를 하기엔 좀 그렇구요 빼먹은 인물 중에도 괜찮은 삶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댓글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염주 표주를 삶이나 충주 신호부의 삶 음주 텐겐의 삶이 그나마 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싸움이 없는 시대에 어떤 캐릭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인물의 삶을 살고 싶은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